센트럴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쇼핑몰 보석 가게에 강도들이 유리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보석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멀세드 지역 경찰은 8일 화요일 오후 1시 직전 멀세드 몰에 약 15명가량의 강도 무리가 망치를 들고 쇼핑몰에 나타나 프레스티지오 주얼러스 가게에 진열장을 부수고 진열되어 있던 보석들을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난당한 보석의 총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멀세드 지역에서 이른바 때강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슬픔을 표했습니다. 사건 당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멀세드 경찰은 용의자들과 관련 정보 혹은 휴대폰 영상 등이 있는 사람은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